네 여기는 우즈베크 수도 탈스켄트 압둘라 무룩소 자의부 사원입니다. 굉장합니다 여기도 커서 한 장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여기 있는 모스크는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탈스켄트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곳이라고 하네요. 굉장히 큽니다. 역시 이스람 사원 끝도 없죠. 여기가 기쁩니다. 안녕하세요. 보세요. 역시 정경의 힘은 무섭습니다. 꿀떡같은 천탈이 있고요. 저기 학성기에서 하루에 다섯 번씩 무슬람들이 예배를 보겠습니다.